complimentary 뭐야 기적 사리버스님. 기적 사리버스님 안녕하세요 광물이 모자라! 광물이 부족해! 안녕하세요 산단지 인데이 광물이 부족해! 광물이 더 필요해! 다음은 날려 있는데 말이야! 광물이 더 있어야 돼! 아 그렇네 태양이 역수와 역수입으로 좀 많이 졌구나 와... 좀 너무... 그거는 너무 아픈 아픈... 문이네요 아마... 아마투어 분이신 것 같아요 김치 광물이 더 좋았다 왜 이렇게... 광물이 더 많아 광물이 더 많이 많아 광물이 더 많아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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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어이없네.